아침 6시 8분 예, 저는 밥 먹으러 가는게 아니라 쥐하우스 커피 카페에 편집하러 갑니다 새벽 6시 불을 연하구요, 연다니깐요 여기 일주일 지냈더니 동네 주민들 다 알아요 신짜오 동네 주민들 다 알아요 동네 주민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언니 미 언니 미 언니 언니 미 에 돈 워리 아 정말 아줌마 아줌마 정말 버럭 버럭 화내도 생각하는거 같아요 아줌마 아줌마 버럭 버럭 화내도 생각하는거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묵고 그러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구야, 이뻐라 아이구야, 이쁘라 안 이쁘다 안 이쁘다 안 이쁘다 날 보고 짓으면 되냐 이놈아 먹방 어린이 하는거 봤죠 커피숍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맘 문 열었다고 그랬죠 문 열었습니다 문 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잠깐 나왔는데 저게 그렇게 맛있나 봐 저게 샌드위치거든요 샌드위치인데 어른들이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사 먹어요 잠깐만 건너가보자 애들 맛집이다 맛집 옆에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모기 한 6방 물렸어요 다리에 그러니까 이걸 준다 오늘 모기 퇴치제 이거 바르면 벌레가 안달랬던데요 하도 저걸 사먹길래 궁금해서 먹어볼래요 샌드위치 나도 저 건넙시다 아까는 극명같은거 넣어주세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그냥 넣어주세요 아 이거 불닭볶음면 이걸 넣어주는구나 이거 넣어주세요 얼마나? 이거 넣어주세요 너 알아요? 만약에 같이 먹으면 20,000돈 블라우드 코리안 뉴균 코리안 뉴균 색 볼다 하고 풀면 오호 저렇게 넘버 3 이거 내꺼에요? 아니야 내꺼 아니래 이미 이렇게 전화로 미리 전화로 제꺼 아니야 내꺼는 3번이구요 이렇게 미리 전화해서 주문을 해놨어 예약 걸어두고 싸가 뜨겁다고 하니까 종이를 한번더 접어주세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사와왔어 카페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동네 맛숙치즈가 아니네 매력있다 매콤해 맛있다 근데 이거 매울건데 애들 근데 이거 매울건데 애들 이걸 먹는다고? 핵굴닭볶음면? 그냥 굴닭볶음면이 아니라 핵굴닭볶음면이에요 너무 매운데? 맛있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채 넣고 피자치즈 넣고 꿀닭볶음면 넣고 소세지 넣고 맛있네 돼지갈비 돼지갈비 그게 1500원인거지 근데 이건 좀 비싸게 튀어있는 그거는 보기 꿈을 뚫던 집 가게에 어머니가 저더러 와보래 손짓을 해요 더 다양한 소스를 보여주겠다고 저를 불렀어요 잼 잼 잼 스트로베리 딸기잼 파인애플 파인애플 치즈가 맛있어요 치즈가 초콜릿 소스 다른 소스구나 초콜릿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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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33분입니다 현지시가 날씨가 분명히 아까도 비 왔는데 긴팔 입고 나왔는데요 반팔들 다 빨았거든요 근데 카페 있는데 더워져서 옷 갈아입으로 나왔습니다 반팔로 좀 걸어다닙시다 걸어다녀 아 이거 더운 골목이 뭐냐고 굿모닝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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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신발 신고 있습니다 뭔가 다투는 것 같은데 셀카봉 셀카봉을 백밀러고 활용하구요 저는 또 카페에 편집마저 하러 가봅니다 지금 또 지나가면 분명히 저기 과일가게 아주머니 처음 만났을 때 찍지마라고 고려 화를 냈어요 근데 나 지나가면 이제 웃으면서 찍어라 찍어라 대신 뭐 하나 사갈라 아까 나한테 머리통만한 코코넛 팔려고 했어 코코넛 한번 먹어볼까 워터멜론 망고 이런거 팔려고 했어 코코넛 없네 머리통만한 코코넛 다팔았나 이거 나한테 팔려고 했어 how much 100원 쿵푸어슬 알죠 주성취 감독 쿵푸어슬의 여인송 주인 있잖아 닮으셨어 샌드위치 가게 없어졌다 샌드위치 가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거 같아요 애들이 7시에 학교를 등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5시부터 7시 30분 정도까지만 장사하고 저 자리를 저기 저기 자리를 다른 상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양도하나봐요 이게 상도둑이 있다 치고 빠지는 남사 오 슬리프소 왔어요 50시간 50시간 이 뭐지 이거 피쉬? 피쉬?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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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 비벼 맛있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랑 코코넛 튀긴거에요 뜨거워 오빠가 그냥 주면 먹는거지 뭐 맛있어요 식당 음식보다 이런 길거리 음식 좋아한다니까 또 뭐 딴걸 추천해 주네요 시커먼거 북같이 생긴거 호이안에서만 파는게 있대요 저앞에 이따 먹는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저 집도 문 닫는다고 지금 사먹을건데 아 오케이 시이마 오케이 오케이 시이마 시이마 인자오 하이 원 플리즈 시이마 하이 한국어 오베이건 시이마 라고 하는거래요 까매 무슨 맛인지 비교할거고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근데 거부검 전혀 없어 따뜻한 미숫가루 따뜻한 미숫가루? 그거보다 더 고소해요 아 맛있다 소란리바 밥 드신대 카페 여기 사장님 어머니 대박 밥하고 계셔 밥하고 계셔 지금 어 누들 드신대 오오오오 OK OK 음 마이 퍼스트 예 도두 아니 비빔면같은거야 고기도 이렇게 두고 있고 여기 부엌이에요. 카페. 근데 밥 주신대.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예. 땡큐 맘. 조금만 기다리래요. 매일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밥 주신대. 그러니까 이런 감성은 어르신들의 감성은 어디든 갔나 봐. 15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전달에 못 보관하고 굵은 누들을 쳐먹어. 거기다가 고기 막 때려 넣어줬어. 내가 포크 좋아한다고 하니까. 돼지고기. 잘 먹겠습니다. 땡큐 맘. 까문반 짠리요. 아 예. 예. 까문반 짠리요. 우와. 대박. 어. 맛있게 다 먹어야지. 까문반 짠리요. 응. 네. 이렇게 뜨여겨. 대박 처음 먹어봐요 이게 태원의 가게에서 외국인들이 먹더라구요 먹려봤어 일단 그거 먹으면 전혀 맛있어 이게 소스가 약간 좀 시큼해요 맛있어 맛있어 야채 고수인데 적응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 시키더라구요 이런거는 뭐에요 맛있습니다 국물 없이 이런식으로 국물 없이 이런식으로 이거는 지금 피곤한거 같아 어제 이렇게 새우 캐롯 엄마한테 사람이 곧 받아준다고 안취한 노래 틀어졌고 여기 호얀간에 오니까 발걸음이 무겁다고 동기만에 오니까 동기만에 오는 것 같아 계란을 주신다 계란을 주신다 계란을 주신다 또 다른 음식을 하고 계셔? 대단하십니다 저는 유튜브 업로드 하겠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면을 그렇게 먹었는데 이걸 또 이만큼 줄였어 한국 음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계란에 단백질에 탄수화물 와 대박 베트남 일반 가정식입니다 똑같죠? 물이랑 능력 생선이겠지? 최종전거 빠뜨린거 어딘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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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트리는게 없는지? 최종 점검입니다 바트리는게 있네요 있습니다 마스크팩 한 번씩 합니다 다행히 가정식이 다음 주에 계속 아버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제가 달러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달러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달러에 가야 할 것 같아요 4클로 네 제가 3... 4클로 20 3,45 3,45 3,45 ok ok 잠시 45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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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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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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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5스타라 그럼 없다 나갔다 어디 어디 나갔다 야야야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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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바이 이마 바이바이바이바이 바이 바이 빠이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시간이 2시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근데 여기 과일가게 생선 팔고 하던 집도 있죠 다 사라졌어 장소를 그냥 끝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 가서 또 뭐 파는건지 몰라도 여기 보시면 뭐 있었거든요? 아 집에 분명히? 다 사라졌어 와.. 신뢰네 금이 있죠? 금 금 아 네 아 네 이게 네 아 네 네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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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마워요! 아이아! 그래야야야야 다음은 밤, 다음은 밤 안녕 안녕 이 택시로 그 버스까지 아마 가는 것 같아요 프리즈 오픈 트렁 예예예 땡큐 드라이버 옆방 친구들인데요 오늘 두 번째 만났습니다 이따 내려서 뭔가 말씀드릴게 느낌이 왔거든 뭘 의심해 뭐 와서 아니 막 기사분 택시 기사분하고 실내기를 하더라구요 우리는 버스를 타 이해하겠는데 왜 택시로 가냐 그래서 내가 끼어들진 않았어 나는 먼저 짐 실어버렸어 눈치가 불잖아 이거 타고 버스 인데로 가서 지금 택시 타고 여기 버스 뭐라고 해야 되나 버스 정류장이라 해야 되나 여행사 어디 들어왔어요 이 한 장이 아까 저 아가씨 두 명이랑 세 명이랑 같은 티켓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웃대 제가 말씀드리면 저 친구들 러시아사람들이 몇 번 대화를 시도했거든요 아까 기다리면서 근데 아 나는 우린 영 못한다 네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았겠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방금 나는 영원했어 왜 원티드일까 웃잖아 그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러시아인들이 요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뭔지 아시죠 전쟁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벽을 친다고 들었거든요 출구하기 전에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웃겨버리면 돼 웃깁니다 오우야 아 아 좋네 동작 빨라야 돼요 아 너무 옥 baked 하는 으 ally 히어 lem my 아 추억 하 mm 하 하 하 하 하 як cen 그 간이 의자였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안에 한 두세 개 노터리가 100인데 그게 안 돼 뭐라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영어도,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동의롭죠 지금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이 친구 이 간이 의자로 베트남의 하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데 왔어요 설명이 없어 그냥 내렸어 아무런 말이 없어 설명이 없이 그냥 여기다가 내렸어 누가 하는 데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 왔어요 뭔가 한 무리가 더 내렸어 출발한 시간 지났는데 이거 오토바이 배달하는 배달 오토바이 배달하는 배달 이거 오토바이 배달하는 배달 오토바이 배달하는 배달 탑니다 좌석이 있어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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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발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 발냄새나 오 발냄새 나오는데 오케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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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이게 뭐 B… B7 B7 사진에서 봤던거 똑같아 근데 이거 이따 보여줄게요 짐을 어떻게 정리해야되나 잠깐만 이거 한번 끊고 와요 이게 흥미롭다 흥미롭다 당연히 들고 온게 뭔가 하면 위에 선반 있잖아요 그 안에 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내 좌석이 선반이야 뭔가 정리가 일단 됐는데 이거 지금 승객들도 있으니까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보여줄게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을 켜줬어요 이거 문화 충격이다 사람들 그냥 싼다 와 이거 차만 못찍겠다 그냥 쌉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쌉니다 여자들 좀 더 멀리 가서 쌉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버스 탑승한 백인들 있죠 이분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서 그냥 쌉니다 그냥 내려서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야 장기 여행자들이 여기에서 여행을 먹고 있습니다 보통 버스보다 이게 발통도 크고요 타이어도 크고 아까부터 나한테 관심을 보인 친구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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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알았어요 방금 뭐냐 하면요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백인들이 얘들이 얘들 보고 알았어요 굳이 내 신발을 갖고 안 놔도 돼 이렇게 이게 아까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쓰거든요 쓰면 이거 쓰면 돼요 이렇게 밥 먹고 갈 사람 밥 먹고 가라 음료수 먹을 사람 먹고 먹어라 뭐 있어? 뭐 있어? 쓰면 해봐 뭐야 이거? 뭐하냐 이거? 더 있어 아 뭐야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엄청 큰데? 이게 정의소가 아니라요 그냥 쌉니다 끄고 쌓게요 겨우 그냥 다 쌉니다 그냥 나도 쌓이래 뭔가 휴양스러운 동네로 들어왔거든요 6시 28분인데 뭔가 갑자기 호텔들과 이런게 나왔어요 절대 일곱시에 도착 안합니다 절대 일곱시에 도착 안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원래 4시 출발이었거든요 4시부터 다시가 넘어서 출발했는데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진짜 오 오 오 오 오 서두를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 로컬들 드라이버들이 손잎 태우려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전혀 지금 제 눈치상 지금 타면 비싸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뜨내기 손님으로 제가 타버리면 나 그렇게 하려고 눈치 빠릅니다 지금 안타요 지금은 아니야 내가 뜨내기가 돼버리면 돼요 땡처리 손님 제가 땡처리 손님 할게요 하고 지금 터미널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저는 카페를 찾았어 와이파이가 되네 근데 그럴 필요 없는게 여기 와이파이 때 뭐 해줘요 저게 있어 호텔이 있어 급할 거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숙소 들어가도 체크인 안해줘요 이런 시간에 누가 해주겠어요 예약가로 두고 2시쯤 들어가면 돼 야 이거 하늘이 하얘요 반하힐 반하산 생각나네 눈치있다 여기도 감성 꼼꼼이다 다낭하고 확실히 맛이 다르네 다낭은 진짜 딱 도회적이었는데 OK OK